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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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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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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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배워둡 고춧가루 매콤한 잔아 고춧가루를 뿌리기 그리고 고춧가루를 로봴 더 튀고 밥 한번에 넣었다 두께이 반죽이 고춧가루를 비벼 주워 고춧가루 이제 뱅뱅을 볶아주세요 뱅뱅에 담은 후에 손으로 만들어줘요 뱅뱅에 뱅뱅을 볶아주세요 뱅뱅에 뱅뱅을 볶아줘요 뱅뱅에 뱅뱅을 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